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빨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 첼리스트가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이었다. 이런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 사과 대신에 참 희한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올렸는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목이 청담동 술자리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니 사과합니다가 아니라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게다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자 마저 보겠습니다. 다만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사과가 아니죠. 지금 사과할 마음도 없어 보이는데 어디 가해자 주제에 지금 유감 표명을 하고 있습니까? 사과와 유감은 완전히 다른 뜻이죠. 유감에 대한 사전적 뜻을 국립국어원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감을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아니 누구한테? 한동훈 장관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앞에는 사실이라면 이러는 단서를 달고 한동훈 장관 언급하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그날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나는 똑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아니 뭐 대단한 아니 폭로를 했나요? 대단히 뭔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뭐 대단히 외교 문제와 아주 직결된 중대한 문제를 폭로 아니면 의혹 제기를 했습니까? 겨우 아니 시중에 떠도는 풍문 수준도 안 되고 한 첼리스트라는 여성과 남자친구 사이에 서로 무슨 치정이 있었는지 불륜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지 뭔가 그 둘 사이에 일어난 뭔가 서로에게 서로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을 꾸며내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이걸 받아가지고는 그것도 국회 국정감사장 첫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아니 이래놓고서는 아직도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사과는 못하겠고 겨우 육안만 표하겠다? 그래놓고서는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같은 질문을 하겠다. 국민을 대신에 묻고 따지겠다? 아니 세상에 어떤 국민이 이딴 저급한 질문을 그것도 국회에서 하라라고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정확히 얘기한 바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아침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나 입에 담기도 싫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저급한 저질 음모론을 가지고 와서 손동을 하는 거 이거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아니 우리 국민 수준을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얘기를 하느냐 난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아니 김일겸 의원 기자 출신 아닙니까? 기자라면 뭔가 사실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단순히 떠도는 설령 이런 녹취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팩트체크를 크로스체크를 했어야죠. 그거 다 건너뛰고 그냥 무작정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것도 상대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인데 김일겸 의원의 이런 못된 거짓 선동은 한두 번이 아니죠.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도 여러 번 거짓말 했다가 들통이 나도 사과 전혀 안 했습니다. 과거에 법무부 행사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을 쫓아가서 아주 악수를 강하게 권하더라. 알고 봤더니 사진 찍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악수를 연출한 거였다. 이런 주장을 라디오에 나와서 했다가 거짓말이 뻔하게 들통이 났죠. 왜냐하면 당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절대 사과하지 않죠. 그러다가 아주 된통 호되게 망신당한 적이 있죠. 얼마 전에 주한 EU 대사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해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날조했습니다. 그걸 기자들에게 버젓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당시 EU 대사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 북한이 여러 미사일을 쏘고 있고 아주 위험이 큰데 윤석열 정부가 무능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마치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는 비판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주 호되게 당했죠. 주한 EU 대사관에서 아주 강하게 외교부에 항의를 하는 바람에 이걸 다시 정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이런 입장문까지 내는 아주 외교적 망신까지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터뜨리면서 더 탐사 측과 협업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협업이라는 발언이 굉장히 발목을 잡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업했다라는 것은 협업해서 더 탐사라는 채널에서 이걸 국회 바깥에서 떠들어댔죠. 아니 이건 분명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게다가 거짓말로 거의 지금 다 드러났죠. 그러면 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 책임져야죠. 게다가 본인이 스스로 협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첼리스트가 내가 거짓말한 거다. 내가 거짓말했는데 이걸 남자친구가 그냥 일방적으로 녹취력을 틀어댄 것이다. 일방적으로 남자친구가 제보를 한 것이다. 이랬다 하더라도 정말 그 배후에 김의겸,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없는지 반드시 경찰이 저는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거짓, 저질, 아주 저급한 음모론에 한동훈 장관 말 그대로 민주당이 올라탔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미 국회에서 아주 정확히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한 장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당이 저질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협업해서 가짜뉴스를 뿌렸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가짜뉴스를 공개적으로 상영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동훈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을 하자고 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갈수록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제2의 국정농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당이 저질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들 다 사과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거짓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아니 이런 정말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아니 이런 사담을 감히 국회에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것도 민주당이 최고 지도부가 다 나서서 그 녹취록을 틀면서 다들 돌아서 이렇게 쳐다봤죠. 정말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저지를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아직도 사과할 생각은 없나 보죠. 어디 유감 표명입니까. 제대로 사과하십시오. 김의견뿐만 아니라 이 김의견뿐만 아니라 이 김의견뿐만이 가지고 온 이런 저질 음모론을 네 큰소리로 더 부풀렸던 민주당 최고 지도부 이재명을 비롯한 네 장경태 위원 등등 모두가 다 제대로 사과를 해야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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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